현대자동차 미국 공장에서 노동조합 가입률이 30%를 넘어섰다고 전미자동차노조가 밝혔습니다. 전미자동차노조는 현지시간 1일 엘라베마주 현대차 공장 노동자들의 30% 이상이 노조카드에 서명했다며 노조 가입 캠페인의 중요한 이정표라고 발표했습니다. 현대차 미국 공장 노동자들은 노조 홈페이지를 통해 우리는 일어설 준비가 돼 있다며 현대차의 기록적인 세전 이익에서 정당한 몫을 얻기 위해 함께 뭉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